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20년은 아시아 투수의 해였습니다. 다르비슈가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 2위, 마에다가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 2위, 류현진이 아메리칸 리그 3위에 오름으로써 처음으로 한 해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아시아 타자들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타율로 보면 아키아마가 2알 4푼 5리로 가장 높았고 추신수 2알 3푼 6리, 취지만 2알 3푼, 치츠고 1알 9푼 7리, 오탄2가 1알 9푼에 그쳤습니다.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비워로 따지면 추신수와 치츠고가 0.0, 취지만이 0.2, 아키아마가 0.5로 5명 중 가장 높았고 오탄2는 타자로 마이너스 0.1, 투수로 마이너스 0.5로 도합 마이너스 0.6이었습니다. 연봉은 추신수가 2,100만 달러, 아키아마가 600만 달러, 치츠고가 500만 달러, 취지만이 85만 달러, 오타니가 65만 달러였는데요. 올해는 37%의 경기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금액의 37%를 받았습니다. 올해 새로 데뷔한 선수는 아키아마 그리고 치츠고였는데요. 지난해 일본에서 타율 3할 3리, 678타석, 25홈런이었던 아키아마는 2할 4푼 5리라는 기대 이하의 타율과 함께 183타석 무홈런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키아마는 첫 37경기 타율이 1할 9푼 6리, 출루율도 2할 9푼 9리에 그쳤지만 마지막 17경기에서 타율 3할 4푼, 출루율 4할 6푼 1위를 기록하고 시즌을 마쳤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골드글러브 6개를 따냈던 만큼 내셔널리그 좌익수 골드글러브 최종 3인에도 올랐습니다. 수상자는 세인트루이스, 타일러 오닐이었습니다. 신시네티와 매진 계약이 3년 2,100만 달러인 아키아마는 어쨌든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치츠고는 마지막까지 심각했는데요. 185타석에서 8개의 홈런을 날리고 볼렛도 많이 골라내면서 1할 9푼 7리인 타율보다 1할 이상 높은 3할 1푼 4리 출루율을 기록했지만 아키아마와 달리 마지막까지도 좋아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치츠고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16타수 2단타 무볼렛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츠고는 2년 1,200만 달러 계약으로 왔는데요. 또한 템퍼베이는 20%에 해당되는 240만 달러를 포스팅비로 요코하마에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9단이라면 몰라도 템퍼베이에게는 이 돈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치츠고가 받는 내년 연봉 700만 달러는 1,117만 달러인 케빈 키어마이어와 1,110만 달러인 블레이크 스넬에 이어 팀 내 3위에 해당되는 연봉입니다. 700만 달러는 템퍼베이 전체 연봉의 12%에 해당되는데요. 템퍼베이는 스넬을 트레이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타율이 2할 7푼 1위였던 치츠고는 올해 1할 9푼 7위에 그침으로써 무려 7푼 오리의 타율 저하가 일어났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진출한 일본 선수 중 최악의 기록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진출한 일본 타자들은 이전 시즌 대비 첫해 타율의 평균 하락치가 4푼 이었는데요. 나머지 선수들을 살펴보면 아키아마는 3할 3리에서 2할 4푼 오리로 5푼 8리 이구찌는 3할 3푼 3리에서 2할 7푼 8리로 5푼 오리 마치 히데끼는 3할 3푼 4리에서 2할 7푼 8리로 4푼 7리 오타니는 3할 3푼 1리에서 2할 8푼 5리로 4푼 7리 이지로는 3할 8푼 7리에서 3할 5푼으로 3푼 7리 후쿠드매도 2할 9푼 4리에서 2할 5푼 7리로 3푼 7리 마치 가지오는 3할 5리에서 2할 7푼 1리로 3푼 3리 이와무라는 3할 1푼 1리에서 2할 8푼 5리로 2푼 6리 조지마는 3할 9리에서 2할 9푼 1리로 1푼 8리 그리고 9기는 2할 9푼 1리에서 2할 8푼 8리로 가장 적은 4리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KBO 리그에서 건너간 선수들을 보면 김현수는 3할 2푼 5리에서 3할 1리로 2푼 4리 강정호는 3할 4푼 6리에서 2할 8푼 7리로 6푼 9리 테임즈는 3할 2푼 1리에서 2할 4푼 7리로 7푼 4리였고 박병호는 3할 4푼 1리에서 1할 9푼 1리 1할 5푼 1리 하락으로 역대 아시아 타자들 중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센트럴리그 홈런왕이자 일본의 2017년 WBC 4번 타자였던 치츠고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이너리그 계약이었던 나카무라를 제외하면 일본인 홈런 타자의 진출은 마츠 히데키에 이어 치츠고가 두 번째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마츠 히데키가 첫 시즌에는 철저하게 컨택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고 나간 반면 치츠고는 노스텝을 하는 등 일본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가 결국 원래의 레그킥으로 도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치츠고는 이미 일본에서부터 패스트볼 대처 능력이 점점 떨어졌는데요 패스트볼 타율이 2016년에는 3할 2푼 이었지만 2017년과 2018년 2할 8푼 8리에 이어 2019년 2할 2푼 7리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메이저리그에서는 1할 5푼 7리였는데요 치츠고의 패스트볼 타율 1할 5푼 7리는 올해 패스트볼을 500개 이상 상대한 252명의 타자 중 248위였습니다 치츠고보다 아래에 있는 선수들은 1할 5푼 7리 조이갈로 1할 5푼 홀이 타일러 오닐 1할 5푼 4리 5만 아바에스 1할 4푼 1리 헌터 램프로였습니다 램프로는 템파베이에서 논텐더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치츠고가 메이저리그의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95마일 시속 153km 이상 공을 상대한 타율이 추신수가 4할 6푼 1리 아키아마가 4할 오타니가 2할 8푼 최지만이 2할 5푼 이었던 반면 치츠고는 21타수 2안타 9푼 5리였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평균인 2할 4푼 1리보다 무려 1할 4푼 7리가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93마일 시속 150km로 낮추면 어떨까요? 역시 치츠고는 42타수 2안타로 9푼 5리였는데요 이는 메이저리그 평균인 2할 4푼 9리보다 1할 5푼 4리가 낮은 대단히 심각한 수치였습니다 치츠고보다 낮은 타자는 23타수 2안타로 8푼 7리를 기록한 나바에스가 유일했습니다 95마일을 못쳐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쿠냐는 95마일 이상 타율이 치츠고보다 낮은 9푼 1리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에서 메이저리그 1위를 석권한 후안소토는 20타수 2안타 1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스볼 평균 구속에 해당되는 93마일을 상대로 1할도 못쳐서는 절대로 좋은 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단축 시즌이었던 게 치츠고와 아키야마처럼 리그를 바꾼 타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키야마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치츠고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월드시리즈 5차전 때 케빈 캐시 감독이 평균 98마일을 던지는 더스틴 메이를 상대로 치츠고를 대타로 낸 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치츠고는 올 시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치츠고는 먼저 일본 야구는 세밀하고 메이저리그는 파워를 추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미국 야구가 더 세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95마일을 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훈련 때 보는 공과 실전에서 보는 공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그냥 95마일 공을 치는 것과 실전에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최고 수준의 변화구를 섞어 던지면서 들어오는 95마일의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이 빠르다는 압박감은 무의식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줬다고 했습니다 치츠고는 1호 홈런을 개막전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때려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만족스러운 홈런은 하나도 없었고 8개를 쳤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하나 아쉬웠던 건 일본에서 10년 이상 사용한 그립이 가늘고 헤드가 무거운 방망이가 메이저리그 규정을 통과하지 못해 새로운 방망이를 썼던 거였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고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선수들은 투수건 타자건 데뷔 시즌이 정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치츠고는 최악의 스타트를 극복하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템퍼베이의 치츠고 영입 또한 성공작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